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각 이등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각 이등분선 정리라는 게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내각 이등분선이 있고 외각 이등분선이 있고 그런데 암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다 까먹더라고. 다 까먹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외각 이등분선 정리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까먹어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내각 이등분선 정리는 간간히 등장하기 때문에 진짜 혼자 간간히 등장해. 그래서 나올 때마다 까먹어요.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안 합니다. 선생님이. 왜 증명은 안 하냐면요. 이거 증명하는 거는 중학교 내용이잖아. 중학교 내용.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증명 안 합니다. 우리는 삼각형 ABC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을게요. 삼각형 ABC. 이렇게 하면 좀 힘들겠다. 나타내기가. ABC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각 이등분선 정리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삼각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본이 되는 ABC에서요. 각 이등분선을 그을게요. 외우는 방법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이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점이 있죠. 이게 중에 새롭게 생기는 점이 있어요. 그때 길이의 비가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각 이등분 되는 거에서 원래 있던 점까지의 거리의 비. AB 대 뭐야? 주황에서 말할까? AC는요. 뭐가 되냐면 도착 지점에서 새로 생기는 거리의 비. B에서 새로 생긴 D까지. C에서 새로 생긴 B까지. 그 거리의 비는 같다라는 거야. AB 대 AC는 BD 대 CD다. 언더센? 그게 이 식이죠. 자, 여러분들. 문자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문자는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잖아. 모양으로 기억해야 돼. 각 이등분세는 되는 지점. A에서 기존 있던 삼각형까지의 거리의 비는 도착 지점에서 새로 생기는 지점까지의 거리의 비와 같다. 자, 외각 이등분선 정리도 한번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ABC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빰 같고. 외각이라는 건 밖에 있는 거죠. 밖에서 선을, 각을 이등분을 한 거야. 그때 연장선을 쫙 긋고요. 이 만나는 지점 있죠. 이 만나는 지점을 D라고 잡을게. 방법 똑같다고. 각 이등분하는 지점. A죠. A에서 기존에 있던 삼각형까지의 거리의 비는 도착 지점에서 새로 생긴 점까지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를 문제로서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얘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B의 좌표를 문자로 잡은 다음에 거리의 비를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평면 좌표에서 A, B 대 B, C는 2 대 1이다. 그때 문자 잡고 실질적으로 구한 적이 많아요. 그치? 방정식만 복잡한 거 많이 풀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리를 구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구분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길이의 B가 나왔을 때인데 길이의 B가 등장을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길이의 B가 등장을 했어. 근데 세 점이 등장하겠죠, 당연히.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면 한 직선. 한 직선 위에 있다라면 내분, 외분 문제예요. 이게 구분을 못 짓더라고. 근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없다라면요. 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거리. 이해됐어요? 다시 세 점이 뭔가 길이의 B가 나왔다? 근데 그 세 점이요.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내분, 외분을 사용하라는 거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없어. 그러면 거리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발 구분 좀 지어주세요. 지금 얘는요. 한 직선 위에 길이의 B죠? 한 직선 위에 길이의 B죠? 그러니까 얘는 내분, 외분 문제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가서요.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자, 좌표 표면 위에 두 점 P, Q에 대하여 P, O, Q의 이등분 선과 P, Q와의 교점에 X좌표를 A분의 B라고 하고 뭐 X좌표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래서 좌표 표면 굳이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있고요. 3,4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에 찍어놓고 3,4 P입니다. P 그 다음에 Q 12,5네. 어우 귀찮아. 이 정도? Q 12,5가 됩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P, O, Q P, O, Q 여기 O가 있어서요. 그때 각 P, O, Q에 이등분 선을 긋는데 P, O, Q면 이거잖아. P, O, Q 그때 이등분 선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등분을 찍는다라는 거죠. 그때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문제야. 자, 다시 자, 각 이등분 선 나왔네. 각 이등분하는 지점에서 거리의 B는 도착 지점에서 거리의 B랑 같다. 그럼 여기에 거리 빨리 구할 수 있잖아요. 5가 나오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쉬우니까 자, 여기에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13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여기랑 여기에 거리의 B는 5대 13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나는 얘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한 직선 위에 없어요.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내분 외부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점을 어떻게 구하냐? 선분 P, Q에 P에서 5, Q에서 13 순서대로 5대 13 내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끝났죠? 그래서 P, 3,4 Q, 12,5가 될 거고요. 5대 13 내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내분할 거니까 두 개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되겠죠. 5 더하기 13분에 자, 빵 가니까 얼마? 60 짠 가니까 얼마? 39가 될 거고 자, Y좌표는 지금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Y좌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X좌표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좌표만 계산을 할 거고요. X 계산하니까 18분의 99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요.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약분 됩니다. 9로 약분하니까 2분의 11이 될 거고요. 얘가 A분의 B가 되겠네요. 두 개 뭐하래요?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1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내신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상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고리타문한 문제니까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언제 내분을 쓰고 언제 거리를 재는지 거기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왜 거리 구하면 틀려요? 거리 구하면 틀리지. 5대 13은 위에서 찍힐 수도 있어요. 5대 13은 여기서 찍힐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선분 위 한 직선 위에서는 내분, 내분 그리고 밖에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가 아니야. 그럴 때는 그냥 거리 재서 문제 푸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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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